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최근 인기 토크쏘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동료 가수 이명웅과의 특별한 이웃사이임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명웅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이명웅이 집을 비울 때 그의 강아지를 돌보는 등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동원은 라디오스타에서 이명웅과의 일상과 우정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를 자주 만나며 각자 바쁜 스케줄로 집을 비우게 될 때 서로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등의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두 사람이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동원은 이명웅의 강아지를 돌봐주는 일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명웅 역시 정동원의 이러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두 사람의 우정은 많은 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라디오스타 방송 이후 정동원과 이명웅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훈훈한 우정과 이웃 사이의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이명웅의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특히 연예계 내에서도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우정이 계속해서 발전하길 기대하며 그들의 무대 위 활약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